30만 6천 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J그룹입니다. SJ그룹은 는 동사는 200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의류 및 잡화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0위 2008년 칸골 모자 독점 수입 판매를 시작으로 2011년 칸골 브랜드 마스터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2018년 종속회사 SJ키즈에서 칸골키즈를 런칭하여 주요 백화점에서 유아동 모자, 가방, 의류 판매를 시작 자체 개발한 패션 편집 브랜드 엘리콘티 더 콘트와 공간 플랫폼 LCDC 솔를 전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모자, 가방,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토털 패션 브랜드 회사로 영국의 칸골, 헬렌 카민스키, 부디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 유통,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0위 중임 대시 2008년 3월, 주, 스페셜 조인트 그룹으로 설립된 후 2017년 2월, 구, SJ그룹 및 2018년 7월, 주, SJ글로벌 INC 흡수 합병 후 2019년 11월 코스닥 상장함 대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품을 직접 디자인, 생산할 수 있어 자체 제품을 마카오, 중국, 홍콩 등에 판매 중이며 향후 영국, 이탈리아 등의 수출 예정임 재무 대시 주요 브랜드 칸골의 자파 및 의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헬렌 카민스키 칸골키즈 역시 성장하였으며 F&B와 공간임대 매출이 발생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칸골의 성장세에 따른 매장 확대 및 출점 효과 지속 중국시장 진출, 온라인 및 면세점의 채널 강화, 신규 브랜드 페남 론칭 효과, 신규 뷰티 사업 전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SJ그룹의 시가 총액은 107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SJ그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22위입니다. SJ그룹의 상장 주식수는 986만 5,828주입니다. SJ그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J그룹의 퍼은 3.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1배 13,3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0억원, 291억원, 35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56번지억원, 232억원, 291억원입니다. SJ그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65%이고 유보율은 2,549.3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J그룹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만 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만 9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만 766원입니다.